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빨리 타. 차 소리가 이상하고 있어. 무서운 속도로 기아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무서운 속도로. 성윤씨는 오늘도 돈을 버텨. 대리운전으로. 어디까지 가신다고 하셨죠? 아이씨 그냥 아무데로는 가. 무참신배. 소소한 선물을 준비한 우성윤씨. 과연 김민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긴 집을 치우면 두 대 하나 있구만. 맞아 아니야. 무게 있어. 삼겹살. 아이고. 냄새가 너무 심한데. 어우. 쓰레기장이 따로 없는데. 당장 자야 돼. 나와. 고기 사왔어? 기본조차 준비하지 않았네. 아이씨 안다고. 진지어. 문자로 와버리마. 순진하기 시작이 없고. 혼자서 먹은 맥주병이 있는. 치킨 시켜, 소주 사와드 백마력 TV의 진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매일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지 치킨 시켜, 바퀴벌레 100개 여기 100마력이 숨어있고 백마력 TV 바퀴벌레 100마력 TV 정신나간 드립을 선보인 마트가서 삼겹살 사와 치킨 시켜? 자, 자 그냥 왜 왔어 이 새끼들아 차가 어디 있어? 차조차 잃어버린 백마력에 자야되는데 왜 와가지고 인생에 힘이 없다 이게 나야 봐라 이 새끼가 있어 하하 하하 나가지고 집에서 소주 몇 병 먹을 거야? 한 한 병? 그 다음에 고량주는 한 병? 그 다음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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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야 카메라는 네가 갔다와 삼겹살 삼겹살 두 분 두 분 빼와 되겠네 하하하 인정 잘한다 하하 고량주 두 개 빼와 아니 이건 왜 안 취재 하하 하하 인천에서 살면 이게 하하 구독좋아요 당장 받고 하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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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하 집이야 저기 가면은 내 세탁기 여섯 개 있어 만원 내면은 건조까지 다 해준다고 여기 가면 부엌 있어 여기 가면은 야외 테이플도 있고 다 치킨 16,000원 내면은 다 치킨 다 튀겨서 나와 다 있어 그거 즐기라고 내 집이니까 아 오늘은 누워서 자 춥다 에어컨 너무 쓸들었나 방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았는데 돈 먹고 싶네 여기서 뽑고 하하하하 금고야 니꺼 새 마을 금고를 자신의 금고라고 주장하는데 저기 가서 맥차 한잔에 원조 스포일밤 금본입니다 너네가 사다 돈 없어 치킨까지 뜯어 먹으려 듣는데 하하하하 요즘 대우차 타 보셨습니까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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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소주가 집에서 먹으면은 천.. 천오백 원 술집에서 먹으면은 4천원 뭐 먹을거야? 어린지스토 치료비 30만원 집에서 쪼그리고 먹어가지고 술과 맡기고 병원비를 났어 어떻게 할거야 뭐야 돈 쓰러 가는구만 치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거야 세탁기 치 치 치 안녕하세요 우리 집엔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 나에게 사줄 생각하지도 마 냉장고 둘 데도 없으니까 집을 사줘 집 내가 모르는 걸로 먹어 그건 좀 아닌 것 같군 상남자의 음료 클라우드 버거 안되겠지? 온갖 PPL을 선보이는 구름과 가도 같은 맛 클라우드 오레이안 소울이 제작진 카세라 카메라 얼마라고? 470만원 미아타보다 비싼 미아타 3천만원 도색비가 얼마라고? 미아타 3천만원 10만원 큰 실수를 했군 하하하하 컴퓨터 음료를 하면 영우 하다 마 다리 트레이드 statt 외 Cambridge 야 부포구청 어딨어 치킨이야. 수평구청? 저기만 마트 있으니까 열었으면 삼겹살이고 안 열었으면 여기서 먹어. 저거 주셨으니까. 근데 저희는 어떤 파료문이 다른 거니까 업체가 제일 큰 업체를 하겠대. 빨리 시켜. 마트 열었으면 삼겹살 먹고 마트 달았으면 치킨. 배달 민전으로 그러시네. 시키라고. 아니면 테이크아웃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말해놓고 마트 갔다 오잖아. 진짜 치솟을 못하잖아. 이미 들어갔는데. 치솟을 해. 아, 시켜? 진짜? 여기다가 포장 해달라고. 그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레츠고. 키보드 워리어스. 자신의 유튜브 댓글 창을 키보드 워리어로 치부하는 공연. 난 리얼 워리어다. 하하하. 덤벼 악플로. 악플로 악플이 민다. 개스. 백마력TV 악플 읽기 컨텐츠 안하나요? 악플이 없어서. 악플이 없어. 엉덩고 파악이. 시키 배고. 가서 삼겹살 만 원씩 사와. 응? 이게 뭐? 이 새끼가. 짤려있는 걸로 사와. 아, 씨. 형이 마트 가서 사오라고. 삼겹살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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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살 거 샀어. 여기도 홀이 있네. 포치킨도. 삼겹살로 1차 하고 나초랑 이걸로 2차 해. 포치킨 정말 바삭하던데. 포치킨 먹어. 탕. 오. 100% 국내산 닭만 쓴데. 포치킨. 그래?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다.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더라고. 폴이 아주 좋아 보이던데. 사람들도 많고. 방고. 완성. 인천의 방콜. 마개 족발. 마개 족발. 마개 족발. 이 일이 왜 왔는지는 씨. 알고 이랴. 무제. 무제. 불능이야. 밥은 또 언제 처먹고 왔대? 이제까지 먹본 적이 없었는데. 회사 밥이나 주문에는 누구방이 따로.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지. 갑자기 명언을 하는데. 구름과도 같은 맛. 트립트를 해도 뒤에 구름이 뭉개 뭉개. 사람은 연기와 물을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 나 주사왔어. 당장까. 주댕이에. 처음 넣어야겠어. 자 오늘 영상은. 주작이 아니고. 원래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고 삽니다. 제 말투가. 유튜브 말투가. 주작인 줄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이래요. 제 DNA가 말을 이렇게 하도록. 자꾸. 저를. 저거 압니다. 놀아. 뭘 하는거야. 손을. 편집이 지리는 부분이 있던데. 어. 슈퍼 레이스 브레이킹. 아이고. 슈퍼 레이스 브레이킹. 슈퍼 레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개무서운데로 들어가는데. 어쩌다 이렇게 개무서운데로. 어떻게 살게 되셨는지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파랄이 그렇지 이 할머니 당신에게 행복을 준다 이 할머니? 나머지 인생은 고통이야 우리 사라지고 마는데 사마고까지 꿈꾸는 데 사라지고 마는데 좋아 임마 자 구독자 4,400명을 달리고 있어 5,000명이 남지 말지 않았군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가 1.4천 회야 우성범의 아우디 A3보다 비싸지 거물급 유튜버를 꿈꾸는 데 자 여러번 여러분 이거 있죠 사랑의 증명이 필요한 순간 풀리 트는 순간 눈물 싹 찌려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특히 수동 변속기이신 분들 혼자 운전할 때 이거 들으세요 오톤는 안됩니다 맛있겠다 먹고싶은거지 먹고싶은거지 음 유성민이 산 시킨 더 맛있군 음 정말 감동적이네 당장 음 매달 더 콕코렘이 넣어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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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